샤이니 노래를 하면 어떤 노래 나올지 모르지만 좀 자신있어요 자신있어? 좋았어 월컨이 잘 걸렸다 합니다 오 다 자신있다 샤이니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? 샤이니요? 링딩동이요 링딩동 좋아 한소년 좀 부탁드릴까요? 링딩동 링딩동 띠크띠크띠크띠크띠용 실패? 근데 어떻게 샤이니 펜이랑 공연장급 하고 있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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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맞잖아 콘서트! 맞네 팬심이 있잖아 드림걸이라는 노래를 드림걸 이거 뭐 좋아했어요 드림걸이랑 뷰까지 노래 좋죠 드림걸이랑 뷰까지 네 곧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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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! 노래 중에 과연 있을지 2009년! 2.5년? 샤이니의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! 링딩동이야, 그러면? 바로 링딩동! 나가오! 아유, 소름! 열ror! 저는 링딩동은 몰라요 죄송해요 드림걸 전이라서 그린 발 빼네 되게 중간에 엄청 빨리 달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몰라요. 그렇지. 노래에 대해서 까먹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입니다. 이게 수능 금지고. 그렇지, 수능 금지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계속 귀까지 맴든다고? 노래방 갔다 와라. 그렇지, 맞춰주면 됩니다. 1라운드. 과연 부재중 키 자리를 누가 채울지. 링딩동. 수능 금지 송. 연추에 실컷 듣자. 놀토 그릇 키우자. 프로젝트. 그렇지. 링딩동 하는 때 다들 아시죠? 바운스. 렛츠고. 상상에 섬서는 재미를 돌아올 것 같은데. 10. 왔다, 왔다. 지금부터, 지금부터 들으면 돼요. 들으면. 들어도 무언 들어도 되겠어요? 다시 지우와. 생각이 네, 침. 넌 가끔씩. 아름다운 이미지를 타피. 일단 해봐, 괜찮고. 링 Branch. 적으세요. 이거 달치. 아 저거요? 이거. 자 대세 씨 적으셔야 됩니다. 아 나 망했다. 자 들리는 대로. 이 세절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.